한국이 지난 6년 동안 구글플레이에서 세계 세 번째로 많은 지출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글로벌 앱 조사업체 앱 애니는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구글플레이 지출을 국가별로 조사한 결과 한국이 우리 돈 12조 6천억 원을 지출해 누적 지출 세계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. 1위는 28조 3천억 원을 지출한 일본이었고 2위는 미국이 차지했습니다. 중국은 현재 구글플레이 서비스가 막혀 있습니다.